선사의 무기를 가슴 근육의 모든 것이라고 적으셨잖아요. 가슴 근육의 모든 것이라고 적으셨잖아요. 저는 가슴에 볼펜을 끼울 수 있습니다. 어려운 거 아니에요? 어렵죠 어렵죠. 이게 어렵죠. 어려운 거 아니에요? 어렵죠 어렵죠. 이게 어렵죠. 될 것 같은데. 여기 많은 분들이 될 것 같더라고. 반술리다 조차트. 여기 많은 분들이 될 것 같더라고. 반술리다 조차트. 그렇다면 제가 볼펜이 조금 쉽다면 빨대를 한 번 꼽아보겠습니다. 빨대를 한 번 꼽아보겠습니다. 그럼 한번 빨대 주시죠. 여기 있어. 여기 있습니다. 본인이 직접 준비한 빨대. 그렇습니다. 혹시 뭐 끈적끈적한 거 붙어있는 거 아니죠? 확인해 보세요. 의심하는 거 아니지만 정확하게 하는 거 좋아서요. 확인해 보세요. 일단은 잘 붙게 생긴 재질이긴 하죠. 일반 빨대는 아니에요. 굉장히 매끄럽습니다. 그래요? 자 그럼 한번. 가슴 근육의 모든 것. 좋다. 몸에 좋다. 몸에 너무 좋으시는데. 다들 뭐. 너무 좋다. 어우. 너무 좋다. 쨕! 아유 잠깐만요. 차렷. 차렷처럼. 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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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요. 차갑 tril Tan! 어쨍! 어켘let encourage. 놓jar alarm. 다시 회담해 주세요. 으어아아아아아아아악. 어... ute go! 아아아아아요. 나 먹더라 모기 너무. 목해 복 Horse장님. 아 이거랑 모아달라고 이게. 이거랑 모아달라고. 그러니까 그러니까. 다 돼 정말. 다 돼. 어 이거랑. 다 돼. 어 다 돼지. 나도 나도 돼. 어 이거. 이거 봐. 너도 해봐. 목 없어도 돼. 목에 끼우는 거 봐. 우리는 못 썩여. 아니 카메라가 다 있는데 목에 안 끼웠다.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. 목 데리고. 아 가슴 무늬 좋아. 좋아 좋아. 목이 꽂는 거 맞힌다. 목이 꽂는 거 맞힌다. 어 그래서 발대를 길게 만든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저렇게 긴 발대가 어디 있어. 그러니까. 하이. 자 올라오세요. я вот таки. 응. 손을. content. 인정해줘, 에이저, 에이저.